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4 플러스 1 협의체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사건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앞날에 큰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앞으로 집권 세력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시사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자범죄수사자 신설, 검경수사건 조정 등을 강행하는 이유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정책들이 마치 허절을 맞추듯이 하나의 그림으로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오로지 가술입니다 그러나 그 가술이 현실화된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 세력의 글랜드 디자인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한국인들이 지난 70년 동안 걸어온 길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한국인들이 걸어온 자유의 길, 번영의 길, 법체의 길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자유주의의 길,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란 두 가지 축을 기초로 걸어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집권 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은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체제나 외교 국방관계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압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소미아를 파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한일관계를 이렇처럼 어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좌파 진영이 거의 연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파가 연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앞으로도 많은 것을 내놓겠지만 우선 집권 세력은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제, 두 번째는 공수처 신설, 세 번째는 검경수사건 조정, 네 번째는 철저한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여당과 함께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여당 1중대, 여당 2중대, 여당 3중대, 여당 4중대로 쭉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다당제를 구축해서 좌파 연립 정권의 힘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검찰계획의 이름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고 검경수사건 조정으로 검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게 되면 집권 세력의 손 안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검찰, 공수처, 경찰이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검경수사건 조정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공룡경찰은 지금과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경찰을 활용해서 죄도 만들 수 있고 죄도 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중국의 공안경찰이나 한국의 공룡경찰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비판과 한탄이 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공수처가 신설되고 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그 악, 거대한 악권력형 비리사건은 모두 잡지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좌파 독재의 길이 의혹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권분립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수처나 경찰을 소나기에 털어지게 되었을 때 상권분립은 그야말로 장식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체제는 우리가 결코 소망했던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면서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한미관계나 한일관계 그리고 대북관계에서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낮은 연방제를 시도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조작 내지 방조할 것이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 직권 세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적지와 지향점은 반문명의 길이고 반자유의 길이고 반인권의 길이고 반기본권의 길이고 반가치의 길인 것입니다 문제는 영문도 모르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겠지만 이 땅의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가의 방향선회를 침묵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직권 세력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적폐를 청산하듯이 완전히 국가의 진로를 다른 방향으로 털고 있다는 점은 확고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중차대한 움직임 가운데 지금 국회의 부의대에서 오늘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들이 대단히 중요한 도구나 수료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어느 순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국민들조차도 어? 이게 아니잖아? 라고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